정준하 씨, 여기 한번 이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5냐, 예.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오, 저 위에까지 있어. 우와, 우와. 엄청나네. 엄청나네, 엄청나네. 지금 혼자 이걸 막 돌고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아니, 소장님. 근데 닭 보고 놀라는 게 아니고. 벌써 형님 얼굴 보고 놀라는 것 같아. 왜 닭 보고 놀라는 거예요? 형님 얼굴 보고 놀라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에어칌링이라는 거예요. 원래로 워터칠링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워터칠링한 거하고 지금 좀 전에 보시면 이 에어칌링한 거하고 이거 그냥 육질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곡이에요? 여기 보시는 공정이 저희가 자랑하는 IFF 공정입니다. IFF? 뭐라고요? 인디비지언, 프레쉬, 프로젠이라고 해서요. 4시간 이내에 해체를 해서 바로 냉동을 시키거든요. 천천히 냉동을 하면 물 분장을 팽창을 하면서 근육 조직이 일어나면서 폐종됐을 때 탁 스피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저거를 냉동을 시키면 순식간에 이제 물 분자가 되게 작은 그래서 녹으면서 갑자기 육질이 같이 빠져나온다 이거죠.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아... 아...